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비복기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팁을 가져봤는데요 누구나 클로저스를 하시면 칩을 만들어서 장비를 끼우실텐데요 오늘은 유비복기분들께 좋은 가성비의 칩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칩은 바로 파리왕 칩인데요 칩 제작해보시면 군단장 파리왕의 컬러칩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칩들의 성능은 기존 일반 컬러칩들의 2.5T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컬러칩의 2T보다 좋고 3T보단 안좋은 성능의 칩입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리시버를 제외한 코어와 모듈 그리고 쉴드에 끼는데요 일단 제작을 할 때 재료를 보시면 T1칩과 무차정, 미즈의 물체, 파리왕의 편린 등이 필요한데요 칩 1개당 미즈의 물체 2000개가 늘어서 이걸 언제 파밍하냐 그러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프던전의 재료방들을 매일 많이 도시잖아요 거기서 미즈의 물체를 드랍합니다 이게 하다보면 꽤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충분히 파리왕 칩을 만들 분량이 됩니다 모든 코어와 쉴드 그리고 모듈에 넣기에는 힘들 수는 있겠으나 부분적으로 이런 파리왕 칩들을 선택하면 꽤나 효율적으로 칩을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파리왕 칩의 제작에는 미즈의 물체가 핵심재료가 될텐데요 연문국장 이면에서 파리왕의 옥체 쪽에서 이프, 누구도 맞이하지 못한 세계나 오늘로부터 갈라져 나온 어제에서 미즈의 물체가 드랍되고요 옆에 파리왕의 옥체에서도 미즈의 물체와 파리왕의 편린이 드랍됩니다 이 던점들이 돈벌이 소단과 트리거 연료 없기에도 좋으니까 매일 도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던전들의 난이도 자체는 정말 쉬운 편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블랙마켓에서 파리왕의 칩을 검색하면 가끔 메모리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 빠르게 구입을 해서 만드시고 싶다면 구매하셔도 시간적으로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 파리왕 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